그래 어차피 세상이란 날 가만둔 적도 없었지 살아온 날 쉬운 것보다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아서 걷지 저 바다가 닿던 내 삶 내 맘에도 파도 쳤어 안녕하세요 레즈원입니다 2020 온택트 시리즈 패스파인 홍대현 놀자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는 오프라인에서 맞아요 뺏기면서 서로 땀도 나누고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온라인 온라인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밌어요 요새 또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아 저희 다양한 스타일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 이번 홍대야 놀자는 각 팀이 한 시간 동안 라이브랑 소크 댓글 보고 얘기하나요? 네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악플러 지옥과 짓 따라갈 때 악플러들 많이 오세요 레즈원한테 악플을 달아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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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핸드 워케이블지 뭐 수많은 음악들 레즈봉 공연에서는 우리 한번 뜨겁게 즐겨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홍대야 놀자 함께합니다 레즈봉과 함께합니다 홍대야 놀자 예아 화이팅 락킬러 다시 돌아갈 수 있어도 힘든 이런 때를 뛰어 닥쳐 온다고 쓰러질 때 더 있을 수 없어 쓰러진 거야 락킬러 락킬러